와 루이지는 2000년도에 나온 마리오 테이스 64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와리오의 파트너를 만들어주기 위해 추가된 땜빵 용이었다고 한다 와 루이지 넘버원 와 루이지를 합쳐진 대충 지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 아나그램이라고 형제인 마리오와 루이지와 다르게 와리오와 와 루이지는 서로 남남이자 유일한 친구라고 한다 루이지를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만 루이지는 와리오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으며 작중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캐릭터로 인식된다 해외에서는 인기가 있는 편이지만 안타깝게도 외전작을 제외하면 본편에서 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모자 4인방 안에서도 자신만의 시리즈를 갖지 못한 불쌍한 캐릭터다